각 이사는 증시각독이. 안녕하세요. 증시각독이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이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하늘은 약간의 미세먼지는 느껴지면 상당히 푸른 하늘이고요. 날씨는 차갑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까지는 조금 추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수요일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빌겠고요. 미국 시장에서 오늘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어제 푹 잤어요. 이틀 치를 하루에 다 자고 일어났어요. 계속 저녁 스케줄이 많아서 이번 12월이라서 좀 피곤했었는데 이틀 치를 다 자고 나니까 몸은 좋은데 정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당일보다도 정말 많은 것들을 정리했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만 정리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마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두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중국 관련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미국 시장 얘기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휘자인 회장이 광동성 정부하고 만났고요. 광동성 정부하고 만난 이후로 디폴트에 따른 지원을 받기로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을 인민은행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리커창 총리가 발언을 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지률을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굉장히 큰 뉴스가 나온 것이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일정 기간을 두고 나서 실제로 지지률을 인하하는데 저희가 계속 중국 마감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국 시장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이 지지률을 인하하고 뭔가 조금 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한국 시장이 안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제 미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기술주들이 빠졌고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커졌는데 오히려 그쪽 관련주보다는 기술주들 하락이 훨씬 더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테슬라가 무려 6% 빠졌고 아마 또 대주주가 판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남은 물량을 또 좀 팔은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계속 의혹하는 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도 페이팔을 그 귀한 페이팔을 어떻게 팔고 나왔어요. 근데 페이팔을 판 게 지금의 요체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를 인수해서 여기까지 키운 요체가 된 건데 자꾸 저는 스페이스X나 이런 쪽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또 야 이거 그래서 곧 그 좀 잘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분유예 전체로 보면 별로 큰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옛날 거기에 보다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요. 충분히 다른 데 종잣돈을 종잣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여하튼 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뉴스는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쪽 어떤 이슈이나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일단 먼저 오미크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WTO에서 38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확산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델타보다 퍼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지금 뉴욕,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쿨러로다, 하와이 등 5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밝혀졌는데요. 내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충격을 받았는데 하와이주의 확진자는 1년 전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걸렸고요. 그 다음에 경과에 대해서까지는 얘기 안 나왔어요. 그냥 확진되었다고까지만 나왔고 우리는 궁금한 게 경과가 궁금한데 또 하나, 미네소타에서도 발견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 미네소타 확진자가 뉴욕에서 열린 아니면 뉴욕시리인가 뉴욕시리 2021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행사 참석자가 무려 5만 명이랍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심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초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채권 시장은 오늘 단순히 장기물만 오른 것이 아니라 단기물도 올랐습니다. 즉 채권 금리가 모두 단장, 장기 단기 모두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특별히 장기물이 더 많이 빠지면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가 75.6BP, 0.756%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BP, 즉 1% 넘는 금리차를 보여줬는데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는 오늘은 엔하까지 강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말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달러는 약세를 시현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의 약세는 아닌데요. 유로 달러도 소폭 올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발언 또 있습니다. 오늘 체크할 게 너무 많은데. 라가르트 총재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인플레이션이 공공행진을 하면 움직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내년도 정도 되면 인플레이션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약간 후퇴한 발언이죠. 약간 후퇴한 발언. 이런 부분도 약간은 반영되면서 유로화가 조금 강세였습니다. 0.15% 정도 강세를 보여줬고 달러 지수는 그렇게 큰 폭의 약세는 아니에요. 96.15달러 원화는요. 원화 약세되면서 1181원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위안화는 6.3763입니다. 그런데 지준률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지준률을 인하하기로 했다. 그리고 건설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를 아마 더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 1분기에 중국 시장은 인프라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서 한국 시장도 그에 따라서 중국에 팔 수 있는 물건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중국에 강세가 되면 한국 시장에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인데요. 또 하나 이왕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중국 얘기 좀 더 할게요. 자, 헝다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었는데 헝다 시장인 회장이 광동성 정부하고 만났습니다.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6월 말 기준으로 3천억 달러 수준의 채무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채권만 2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디폴트 가능성이 농후해졌고 얼마나 농후해졌냐면 헝다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냐. 1달러 정도 했던 것이라고 보면 채권 한, 쉽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80% 하락했어요. 20센트로 거래돼요. 1달러짜리가 20센트로 거래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폭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될 거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회사 망했어. 이거 채권 갖고 있으면 돈 못 받아. 이런 생각으로 떨어뜨려 놨죠. 물론 이거를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광동성 정부가 이렇게 해준다면 이거 잘하면 원금 받으니까 대박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민은행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인민은행이 발언을 했다면 도장 찍어준 거죠. 뭐라고 밝혔냐면 광동성 정부의 개입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의 헝다 사태는 주로 자체 경영 부실과 맹목적인 확장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헝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잘못했지만 시장의 위험이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금융 안정성이 떨어지니 개입을 하는 것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를 했었어요. 헝다가 2억 6천만 달러 채무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드디어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휘청휘청 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냐? 아니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악재가 해소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리커창 총리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 지진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3일 국제통화기금 총재와의 화상회담에서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하며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고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지준률을 50% 50BP 인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같은 단어 지진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겠다라는 이 문구 이 문구를 그때 사용하고 나서 7월 7일 날 사용하고 나서 7월 9일 날 지준률을 인하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1월 통화정책보고서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 대수만관이라고 하죠. 대수만관 지향 대규모 양적 완화 지향하겠다라는 단어가 없어졌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 정비 작업이 됐고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다라는 거에서 이제 조만간 아주 빠른 시일에 지진율을 인하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디지트 리싱 우리 어제 오후에 이야기 오후에 얘기했더니 이제 미국 시장 난리가 났는데 디지트 리싱 상장 폐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주가 20%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트 리싱만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ADR 기업들 다 작살 났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그 뭐 빛 저기 뭐 빛 어디야 되냐 바이두 바이두 핀디오도 알리바바 다 8% 9% 10%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채권 시장이 그 금리 격차가 막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달러 약세가 소폭 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 하락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유가 하락을 했고요. 유가 하락과 관련돼서 현재 상황도 유가가 이제 과연 앞으로 얼마나 잘 오를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시추기는 얼마나 되냐 원유 시추 장비가 전주하고 대비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467개인데 이게 어느 정도 전년 대비로는 얼마나 늘었느냐 221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102개인데 작년보다 27개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전통주들은 괜찮았어요. 소비 필수 소비자 이런데 그러니까 다우는 떨어진 게 없다. 0. 다우는 0.17% 떨어졌으니까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S&P는 0.84% 떨어졌고요. 기술주들이 얻어 터졌습니다.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 지스가 1.92%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주식들도 굉장히 크게 얻어 맞았긴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 지수는 뭐 또 그런 대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많이 빠진 기업들이 테슬라 6.4% 엔비디아 4.4% AMD 4.4% 이렇게 크게 빠졌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인텔, 컴, 컴 등은 0% 때 하락이니까 크게 안 빠졌고 어플라이드 머티럴얼스는 0.45%밖에 안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클로러지는 1.5% 빠지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죠. 그리고 많이 빠진 것은 도쿄사인, 트리프닷컴, 어더비 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하락률 상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고용이 21만 명 증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얘네 지금 월평균 55만 명 고용이 늘고 있는데 고용이 증가가 좀 낮았습니다. 이 부분이 채권시장의 금리 하락하고도 연계되었다고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또 오미크론 발생했으니 경기 나쁘겠네라는 게 채권시장의 해석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빠졌느냐 채권시장이 신문물 국채금리가 어제 제가 얼마 1.4 때 중반 말씀드렸잖아요. 중반 조금 안 됐죠. 그런데 지금 1.356% 저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 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금리가 가장 낮았으니까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죠. 당일날 고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356% 야 웬일 십이 삼십 년물은 1.684 이거 이 점 블라블라였잖아요. 1.684 이 년물은 0.6대까지 올라가다가 0.59%로 금리가 다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강세였는데 아주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채권시장은 신난 거예요. 야 경기 하강 신나는데 와 채권 밖에 없지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테이퍼링 속도 늘어날 거는 거의 명확 가능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테이퍼링 속도 빨리 하고 게다가 그 정도도 아니고 금리도 인상해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연준 인사들 발언에서 나오는데 오늘 센트리스의 연은 총재 매파이긴 합니다만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어요. 경제활동이 일반적으로 견전 상황에서 2021년 미국 인플레이션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다. 이런 고려 사항들은 FOMC가 다가온 회의에서 부양책 철회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실사한다. 미국의 공중보건 상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얘기 등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자 수 지표를 제외하면 고용 개선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고용자가 50만원에서 21만원 떨어졌으니까 그거는 좀 떨어졌지만 지금 왜냐하면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실업률이 4.5% 4.6%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지금 실업률이 얼마나 나오냐면 4.2% 나왔어요. 많이 떨어졌죠.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진 게 아니고 올랐습니다. 61.8%로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원총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가계 고용자 수 서베이 결과가 11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용시장 공급은 재차 반등할 것이다. 이번에 좀 떨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분기에는 실업률은 4% 수준까지 하회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민하게 연준은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년도에 금리 두 번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제 펀치를 칠 거예요. 금리 인상 관련 펀치를 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잔번치를 맞게 해서 익숙하게 만들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이란 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고 테이퍼링 속도는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빨라질 것 같고요. 이런 식이 된다면 3월달 안쪽으로도 테이퍼링이 마감될 수도 있다라는 거 테이퍼링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 즉 완화시켜주는 걸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같이 미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줌 같은 게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여러분 오미크론 때문에 빠졌다면 그리고 금리 상황이 금리가 올라서 기술주가 빠진다. 성장주가 빠진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채권 금리가 떨어졌고. 지금 오늘 되게 복잡한 내용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크게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받은 게 실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금리는 지금 근래 최저치 찍었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 오미크론 위험 때문에 떨어진 것이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란 거지. 왜냐하면 그걸로 떨어지려면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졌어야 되는데 항공주 빠지긴 했거든요. 자 보자. 얼마 빠졌더라. 자 그 델타항공 1% 때 밖에 안 빠졌고요. 카니발 3% 라스베가스 3%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빠진 빠졌는데 3% 1% 4%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기술주는 4% 3% 6% 물론 이제 안 빠진 것도 있지만 섞여 있지만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보면 오늘 많이 빠진 기술주들은 조금 많이 오른 기술주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일부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좀 가하게 있었다라는 점이고 저는 오미크론 관련이라기보다도 이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커진 것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점차 빨리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럼 그냥 지금 수익 실현하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작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줌이라는 게 오미크론이면 주가가 빠질 일이 없잖아요. 줌 같은 회사들은 원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표들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11월 실험률은 4.2%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봐서는 고용은 떨어졌지만 앞서 블러드 총재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앞으로 지금 단기만 떨어진 거죠. 앞으로 계속 고공행진할 거다 고용 고용이 서비스 내용들을 보니까 백신만 고용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실업률이 떨어졌고 고용률이 올렸는데 경제 참가율조차 올랐으니 이건 인플레이션 요소가 상당히 되니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태도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PMI 구매관리자 지수 ISM의 PMI 그 다음에 IHS 마켓의 PMI가 나왔어요. ISM 공급관리협회 PMI는 69.1로 나왔어요. 네 역대 최고치가 66.7이었는데 이번에 69.1에 나왔습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이에요. 비제조업 지금 미국 서비스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IHS 마켓 서비스 구매관리자의 PMI는 58 나왔는데 예비치는 57 예상치는 57.1이었습니다. 이것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월 공장제 수주 실적이 전월보다 1% 증가한 5,221억 달러로 지켜됐고 전문가 예상치 0.4%보다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빠른 시간 쪽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자는. 근데 내년도에 가서 지금 인플레이션율은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 대비니까 뚝 떨어지겠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그때 가서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고 시장이 움직일 거라는 거 당분간은 그걸 감안하고 미국 시장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말에 다양한 내용의 컨텐츠들이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존니 대표와 만났던 두 번째 편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요. 동강 강민욱은 우리 책을 쓰신 책 쓴 기념으로 저하고 대담을 했어요. 저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해요. 아주 저보다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저보다 오히려 잘하는 투자자가 아닌가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동강의 이야기 재미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순장의 브릿지에서 저하고 저 이렇게 하락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12월 어떻게 하면 한국 시장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김학균 센터장하고의 대담 1편이 나갑니다. 제로금리 시대의 마감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때에서의 한국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좀 늦었습니다. 너무 내용 준비할 게 많았고 저도 푹 잤어요. 8시간을 넘게 잤어. 9시간 잔 것 같아. 이틀 치를 자고 났더니 몸은 상당히 개운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게 돼가서 만나서 죄송하고요. 미국 시장 많이 빠져서 조금 휘청하겠지만 국내 증시는 앞서 그래서 제가 중국 얘기를 많이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 시장이 월요일날 아침에는 반영이 되겠지만 오후까지 반영이 다 될까는 잘 모르겠고요. 미국 시장은. 네 미국 시장은 아직 경과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경과 확산세에 지금 굉장히 놀래고 있어요. 지금 남아공에서의 확장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거에 놀래고는 있는데 향후에 그 과정까지는 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공포에 빠지거나 너무 쉽게 환호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주식 경제 관련 이슈가 아닌 대외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네요. 오늘 하루 그리고 주말 주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안녕.